서울시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은 줄이고 보육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교사대 아동비율 축소 사업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장애 아동을 위한 보육 여건 개선에 힘쓴다는데요. 박성용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장애아를 위한 보육 품질 개선의 속도를 높입니다. 지난 15일 서울시는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보육의 품질을 높이는 교사대 아동비율 축소 사업을 새학기부터 400개 어린이집으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육 현장의 1순위 요구사항인 교사대 아동비율 축소 사업은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제4차 서울시 보육 중장기 계획 중 보육 품질 향상을 위한 대표 정책입니다. 특히 장애아 전문 통합 어린이집의 교사대 아동비율을 우선적으로 줄여 보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합니다.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의 경우 단임교사 1명이 돌보는 장애아동 수를 3명에서 2명으로 줄일 수 있도록 7개 어린이집에 12명의 보육교사를 추가 배치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업 참여 어린이집 선정 시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을 우선 선정합니다. 그 일환으로 신규 선정된 국국립 어린이집 190개소 중 40%에 해당하는 76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는 사업 대상 어린이집을 지속 확대하고 안전한 보육 환경과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